구독 and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잠시 짬낭 나왔어, 짬낭. 오후 4시. 피딩 타임이죠, 4시부터 6시까지. 2시간 정도만 해볼 거예요. 고등어가, 아니 고등어를 해야 돼. 삼치를 잡고, 삼치가 안 나오면 바닥을 팍팍 끓여서 방어 낚시도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봐로. 뭐. 왕쏙 왕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치가 들어왔다가 지금 빠졌어. 상치 또 들어오면 다시 해볼게요. 좀 쉬었다가. 오늘은 고등어 3마리. 방어 1마리. 사이즈 1마리. 사이즈 1마리. 고등어 3마리. 좀만 쉬었다 할게요. 여기 힘들어. 싹 들어오면 정말 쉬고. 상치. 하나, 둘, 셋, 넷. 사이즈 중 광어. 오늘 상치 4마리. 광어 1마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